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마다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러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이 오려고 들러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잡수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음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만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의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느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온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 줬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이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에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고 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작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와라 내가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요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고하라 내가 고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미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 없이 했으면 그가 쉬운 몽해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의 양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마다들에서 한 말을 위부가가 들었습니다 위부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에서가 너를 죽여 그 분을 풀려 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있게 되면 내가 정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그 후 위부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해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해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받던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두예로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문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받던 아람에서는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인 부두예리아의 아들로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부가의 오빠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받던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해 받던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아내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을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너바요세 누리였습니다 야곱은 부에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졌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곤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석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잃을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비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데리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수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이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어와 야곱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예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느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지지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계좌시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참겼습니다 그들이 가보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건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내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일세결짜리 동전 한 밉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10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격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쓰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노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Make-t-, 그래서 행진을 선별로 Kinds of the